726. 742의 조류. 낭세섬 앞조류입니다. 아주 그냥 죽죽죽죽죽죽 시내물 흘러들 그냥 죽죽죽죽죽 흘러가네요. 성을 넘는걸 포기하고 백하고 있습니다. 조류관찰을 잘못해서 이게 들물상황에 이렇게 역조류가 흘릴들은 생각을 못했네요. 엄청나네 엄청나네 엄청나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네.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어. 저기 등대 넘어가잖아. 등대 넘어가잖아. 그냥 등대 앞에서 밀려. 지금은 등대 앞쪽에 물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고. 이게 지금 고조차가 742. 742라고. 가을에도 상대방이 안 넘겨. 그런게 그런게 등무해줘.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